하트와 라필레스 팀부터 한번 나와서 주가 나오면 항상 하는 게 있죠 하트와 윙크로 한 분씩 한 분씩 우리 팬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한 분씩 이렇게 이렇게 갈게요 하트와 윙크로 뭐 가까이 가셔도 괜찮아요 마지막 인사랑 라피스 음 오늘 아 잠깐만요 네 고음 아 라피스 라피스 보고 싶어요 라피스 오랜만이에요 샌티 네, 라피스 저 보고 싶었죠 아랑해요 안녕 보고 싶었죠 안녕 라핏! 저희 오늘 너무 재미있게 놀고 있으니까 꼭 봐야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라이비도 혹시나 앵그레이에 잡힐까봐서 이제 트라이비도 나와서 우리 팬 여러분들께 인사와 윙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? 트루야! 너무 무서워 나 무섭던데 앵그레이야 자기야? 헤헤헤 또 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잖아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주간아이돌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사랑해요 트루들 오랜만이에요 제일 많이 바뀌었죠? 뭔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랑해 트루들 저희 처음으로 나온 주간아인만큼 여러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꼭 봐주셔야 돼요 알겠죠? 안녕! 트루들 우리가 주간아나왔는데 많이 많이 봐주고 우리 진짜 곧 볼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안녕! 이렇게 얘기해버려요? 뿅! 트루들 우리 아까 말했듯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곧 봐요 사랑해 안녕! 네 트루들 오랜만이에요 곧 보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팀 나란히 서서 자 1월 18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MBC 앱 MBC 앱 트루들 지우간아 아이돌 공방사수 주간아 방송 후 이어지는 주간아 힐링 공방미 다 왔어. 다 왔어. 다 왔어. 그렇지. 여러분 오늘 중하나에서 만나요. 안녕. 트라이비와 라피루스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.